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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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사인 하나 해놔줄게요 사인 하나 해가지고 새롭고 되게 대단한 선수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요. 잘 배워서 가겠습니다. 팬 투표로 한 거는 두 번째인 것 같고요. 감독 추천 이런 걸로 한 몇 번 온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고요. 그래요? 다섯 번이에요? 다섯 번째예요? 아 맞네? 다섯 번인 것 같습니다. 어떠세요?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. 보이시죠? 아닙니다. 많은 사람들한테 그래도 사랑받으면서 야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팬들한테 사랑받는 만큼 좀 더 좋은 플레이로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일단은 제가 2로 포지션을 옮기면서 이렇게 베스트 올스타에 뽑혔기 때문에 좀 기분이 새로운 것 같고 일단은 많은 투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기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재밌게 좋은 시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니요. 그냥 이제 또 후반기 시합이 있기 때문에 일단 부상 조심을 해야 되고 또 팬들의 축제인 만큼 또 즐겁게 경기를 하다가 가겠습니다. 팬 여러분 전반기 안전성적으로 마쳤는데 후반기 이제 50경기 선수 열심히 반등해서 팬들이 원하는 야구 할 수 있도록 준비 잘해서 다시 만나겠습니다. 올스타전 비와가지고 올스타전 비와가지고 취소될 줄 알고 했는데 이번에 비 안오고 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고 기뻐요. 누구 선수팬이세요? 저 구장 사인 직접 받으시는데 어때요? 너무 두근거리고 근데 아프신데도 와가지고 사인해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후반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구장 선수 화이팅! 감사합니다. 죄송합니다. 열심히 해서 열심히 잘 준비해서 좋은 모습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오늘 영상에서 만나요! 바로 이 영상에서 만나요! 그럼 amo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